오늘 파란 고추, 빨간 고추 지금 수확했고요. 수확량 이 정도 나와요. 빨간 고추 이만큼 한 봉지 했는데 여기 좀 울긋불긋한 거 이런 거는 후숙해서 좀 완전히 빨갛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요번 주 고추 건조한 거 고춧가루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거 빨 거고요. 파란 고추 갖다 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먹으면서 고추 식초 간장 해가지고 장아찌 담아서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. 고추농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.